나는 여자가 있어 우월한 남자야 우월에 뭐여? 우월에 뭐 있대요? 고민이 있거나 마음 인정 못한 거 있어 지난 일요일에 결혼식에 갔는데 누구 결혼식? 나는 동생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평생 결혼식 갈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랬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마음 인정 안 하려고 막 고집 부리면서 두려움, 수치 막 그런 약자 인정 안으로 고집 부리면서 동생 살아왔다고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알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평생 결혼식 갈 때마다 힘들었는지를 평생 제대로 연애도 잘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재질의 열등의 약자인 저를 인정하기 싫어서 강제만 붙들고 절대 열등의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리고 이 마음과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저는 또 많이 말씀해주셔서 그냥 약자 두려움을 평생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생활에서는 절대 그걸 안 느끼고 버리고 막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왔던 어떤 제 모습을 인정을 하니까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인정이 안 되고 강제만 붙들고 약자는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절대 안 느끼려는 거 같아요 여자 없는 여자 없는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벌써 얘기하니까 코가 벌른 거 있어 여자 없는 여자 없는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너 왜 그래 고을에 자꾸 맹구처럼 미치겠다 아니 돼버린다 열등한 남자가 그러니까 깊은 믿음이 있어 여자 없으면 열등한 남자다 난 또 남자 없으면 열등한 여자라는 얘기는 들어서 여자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남자들도? 여자 없으면 열등한 것 같아? 어? 여자 없는 여자 없는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여자 없는 찌질한 남자가 납니다 찌질한 남자가 납니다 여자 없는 여자 없는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너무 진짜 같아 이게? 여자는 너가 열등한 게 진짜 같아? 너무 진짜 같아? 여자 있으면 너 달라져?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너 어떻게 달라져? 여자 친구 연애할 때는 부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가도 귀가 살아? 귀 살고 안 창피하고 내가 한 방에 정리해줄게. 그게 바로 성살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살기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기운을 쪽쪽 빨아먹어. 그래서 여자 기운을 받으면 그냥 힘이 나. 여자가 없을 때는 무기력에 빠져. 이렇게 힘이 없어. 여자 성살기는 똑같다. 남자가 알고 있으면 그냥 기운이 나. 또는 남자가 무시하면 순간 나는 쓸모없는 여자가 돼. 기운이 빠져. 열등한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인종이 좀 우월한 여자가 돼. 이렇게. 그게 성살기인 거야. 네가 아니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힘이 났다가 줄어들었다는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는. 그런데 여자에 의해서 움직이면 해. 그 남자. 여자는 우월하고 남자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볼 때 너는 어때? 너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누구 고를 거야? 엄마. 바로 나오잖아. 엄마. 여자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뭐잖아.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굴 골라? 엄마가 좀 능력이 있어. 교회에서 그런 거. 그렇죠. 엄마가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게 벌써 엄마가 우월한 거야. 이 축하하면 인정 안 하려고 그러네. 너 해라님한테 왜 왔어? 수많은 남자 스승 누구? 아는 사람 해라님. 아는 사람 해라님. 그건 네 머리고. 만약에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나를 보면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아우 뭐 여자 주제의 스승 아우 막 이래. 근데 여기 온 아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엄마가 똑똑했고 엄마가 유능했고 그러니까 여자 상이 좋아. 여자에 대한 상이, 관념이 수치스럽거나 두렵거나 막 나쁘게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야무지고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야. 특히 남자들은 더해. 엄마가 강자로 보였어. 아버지보다. 유능해 보이고 똑똑해 보여. 이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 너는 여자야 남자야 그럼? 남자야. 남자야. 너는 예외야 그럼? 남자 중에 남자는 열등하다고 했지. 여자는 우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는 열등해 우월해. 열등하지. 그러니까 우월한 여자가 없는 너는 등신이라고 생각하지. 여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딴 남자를 보면 굉장히 우월해 보여. 너의 착각이야. 성살기의 눈의 착각. 등신은 여자를 만나도 등신이고 똑똑한 사람, 우월한 사람은 여자가 있으나 없으나 똑똑한 거야. 그치? 여자도 마찬가지야. 똘똘하고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가 있으나 없으나 그거에 훼손되거나 잘라지거나 이런 게 아닌데 네가 늘 관념적으로 이랬을 거야. 아휴 우리 아버지는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 그 생각 해서 안 했어? 했어요. 날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 여자도 그렇게 사는구나. 여자 없는 남자는 어떡하지? 거꾸로 있는 사람도 물론 있어. 아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 이럴 수도 있었을 때. 그치? 너의 그게 착각이야. 네가 여자 남자 위해서 여자가 생긴다면 갑자기 최한택이가 멋있는 최한택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 너만의 착각. 그 눈으로 봤거든. 아휴 아빠 지금 열등하고 엄마는 우월한데 아휴 엄마 없었으면 아빠 어떻게 됐어. 큰일 날 뻔했어. 엄청 열등해질 뻔했어.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지. 이렇게 한. 근데 너는 남자고. 그치? 그 마음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여자가 없는 너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걔가 바로 열등한 남자가 느끼는 마음이야. 여자 없는 남자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기가 느끼는 마음 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고 느꼈던 마음 알겠어? 여자가 우월하다고 여자가 우월하다고 남자는 여자 없이 안 된다고 남자는 여자 없이 안 된다고 여자 없는 남자는 여자 없는 남자는 불쌍해지고 불쌍해지고 외로워지고 열등해진다고 여자에 집착하는 여자에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날마다 남자 여자를 남자 여자를 분별하며 집착했던 남자 열등의 남자 열등의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여자가 없어서 서럽고 불쌍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그 아기가 엄마 아빠 보고 생긴 아기야. 알겠어? 좀 인정이 돼? 이 아기가 여자가 필요하다고 난 여자가 필요하다고 여자 없으면 열등해진다고 날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여자 없는 남자라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가 아기가 납니다.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여자보다 여자보다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내가 남자 마음을 내가 남자 마음을 수치줘서 수치줘서 그 가해자 때문에 그 가해자 때문에 열등한 남자라고 열등한 남자라고 나를 수치주고 나를 수치주고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다. 남자는 열등하다고 남자는 열등하다고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너를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야 여자가 없으면 어? 그러면 여자가 있는 남자는 다 우월이고요? 네. 어 그러면 감시만 응 여자가 있잖아 왜 그래 왜 그래 맞잖아 여자가 있어서 되게 우월감 많이 느끼겠네 왜 아니야 부인이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어서 얼마나 우월한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여자 있다고 자랑 여자 있어도 여자한테 휘둘리면 행복하잖아요 그럼 휘둘리는 정도요? 처맞고 있으면 그렇게 저도 여자가 없을 때는 여자가 우월하다고 깨지 응 그렇죠 여자 있는 남자들이 엄청 부럽고 우월하다고 그래서 강한 여자를 택하지 강한 여자를 택하니까 제가 이렇게 막 맞고 살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우월감을 느껴? 열등감 느끼지 똑같이 열등감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옛날과 이전과 다름 없이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여자 너무 그래서 강한 여자 얻었다가 지금은 맨날 쳐맞고 돈뜰 껴서 그래갖고 수영모님도 묻어와 여자 때문에 그래서 가타도 못 끌고 맨날 현찰 주고 그렇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여자가 있는데 왜 우월하지 않아 어? 어떻게 할게 얘 체력 중력받았어 중력받았어 나중에 위로를 많이 해주고 최대한 현찰을 많이 챙겨야 돼요 현찰을 뭘 챙겨야 돼요 현찰을 왜 챙겨 갑자기 결혼하기 전에 뒷돈 마련해놓으라고 달달 털인다 이거야 다 뺏겼지 싹 다 뺏겼지 그치 그건 비밀인데 뭐가 딴줄문이셨구나 나는 여자가 있어 우월한 남자입니다 하세요 나는 여자가 있어 우월한 남자야 우월한 남자야 나는 여자가 없어 열대가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가 없어 열대가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가 있어 우월한 남자야 나는 여자가 있어 우월한 남자야 나는 여자가 없어 열대가 남자입니다 열대가 보여요? 응 수치스러워 그리고 나는 여자가 있어 우월한 남자야 우월함 느낍니까? 응 열대가 열대가 한번 올라오지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남자는 열등하고 여자는 우월하다는 마음을 이게 가짜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의 눈 이걸 갖게 된 그 아기 걔가 나라고 인정하고 어린 시절에 기억을 보면 분명히 있어 그래도 엄마 때문에 살지 엄마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했어 우리 집안 망했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눈을 갖게 된 이 아기가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다 버려서 왜? 수치스러워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우월하고 남자는 열등하다고 하면 수치스럽지? 그 마음을 다 버렸어 여존남비를 그걸 나라고 인정해야 그 눈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 어린 시절에 내가 느끼는 거지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근데 지금은 여존남비에 그 남자가 올라와서 보니까 좀 용어가기 얘기 못 들었나 쳐 맞고 산다고 근데도 우월해 보이는 거야 맞고 살고 싶어? 고려하네 맞고 사는 거 고려해 그럼 때리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야 이 여존남비의 관념으로 만나면 어떠냐면 똑같은 여존남비의 여자를 만나게 돼요 무의식 속에 여자가 우월하지 남자는 열등하지 이런 무의식을 가진 여자를 똑같이 만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를 지배해 지배당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삶과 똑같이 사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열등함 느끼고 되게 힘들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이 부모와 똑같이 살게 되는 거야 엄마는 딸하고 똑같이 딸은 엄마랑 똑같이 아들은 아빠랑 똑같이 자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잡혀 살았나요 반대였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속으로는 잡혀 살았을걸 앞에서 만 포장하고 다음에 봅시다 세션할 때 믿을 수가 없어 아들이 결코 아버지 인생 따라가지 다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 인식 못하는 거야 여자는 우월하고 남자는 열등하다고 믿는 아기 마음이 납니다 나라고 인정돼요 자 그러면 인정이 또 돼야 돼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인정돼? 그렇죠 여자보다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인정돼죠? 네 자 그러면 여자를 보면 뭐가 올라와요? 저 날 봐 나 여자잖아 뭐 올라와요? 두려워 두려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 여자한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남자가 납니다 열등한 남자가 납니다 인정되지? 그러면 본인이 여자 같으면 나한테 무시당할까 봐 벌벌 떠는 남자를 보면 좋아 싫어 안 좋겠지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지배하고 싶은 여자밖에 없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가해자 가해자를 그래서 고르게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무시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남자가 남자가 바로 접니다 여자는 우월하고 남자는 열등하다고 믿고 있는 아기가 접니다 여자를 만나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남자가 남자가 아기가 아기가 납니다 왜? 아파요 아파 자 이제 여기 미팅 자리야 내 여자 눈이 갑자기 광채가 나 좋아? 네 눈 좋아 자 미팅 자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그냥 개발 개발자 그럼 확실한 직업이 아니네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신가 봐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그럼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냥 정규직으로 아 그래요? 연봉 얼마 받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좀 바꿨어요 난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결혼해주면 조금 더 뼈 빠지게 벌어주면 자신이 나 그리고 나는 재산관리 다 내가 하고 싶어요 남자한테 주기 싫어 내가 다 관리하고 용돈만 조금씩 줄 거야 괜찮아요? 난 담배하는 사람 싫어 돈 낭비하니까 안 합니까? 술도 싫어 가끔 나랑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외에는 마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자신은 너무 무비를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지 뭐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술 나가고 맥주 한두 잔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래요 말래요 아니면 나 갈 거야 아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나 가요 그럼 그렇게 할래요? 그리고 일찍 일찍 들어와야 돼 알았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알았습니까? 네 이 얘기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남자로 보여 누구야? 애기 본인이 지금 애기인 거 알겠어? 왜 계속 알았다고 한 거야? 버림받을까? 노출해야 돼 아니 버림받아야지 이런 여자한테는 이런 여자 데리고 살고 싶어 뭐 어떡하니 그래 내가 더한 조건 내걸어야 돼 나는 아기가 싫어요 그리고 아기 안 나 아기 키우려면 너무 힘들어 안 날 거야 대답을 해봐요 안 난다고 대답을 해봐 나는 아기 안 날 거야 안 난다고 빨리 대답해 안 나 안 난다니까 왜 왜 왜요 그러면 당신이 키워 퇴사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아기 안 갖고 갈 거야? 응? 고마워 대답 못 하잖아 안 나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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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꼬리만은 봉급받아서 아줌마 다 주고 뭐 나는 어디다 써 나도 명품 사고 해야 돼 그래서 안 돼 연봉 금방 오르는데 연봉 언제까지 오르는데 금방 금방 올라봤잖아 지꼬리만은 월급받으면서 다 1억은 받아 다 뭐 한 10억이나 20억 받으면 모를까 그래 좋았어 내가 봐줄게 20억 받으면 그때 아기 생각해보고 됐습니까? 응 버릴 생각 안 하네 나 안 버리고 싶어? 안 버리고 싶어? 왜 심각한데 나 그리고 명절에 집에 가는 거 아닌 시댁 가는 거 아우 시어머니 시아버지 딱 지색이야 귀찮아 당신 혼자 갔다 오든지 난 안 가 난 안 가 괜찮아? 오케이 왜 심각한데 나 안 버리고 싶어? 야 이거 이거 심각하다 본인이 지금 이상한 마음인 거 알아? 안태각이 어떻게 알아? 이게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알아? 지금 어떤 마음만 불량하려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이게 이렇게 센 거야 그냥 잡고 봐야 돼 아니 자기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나 잡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아기가 납니다 자 이거 하루에 30분씩 하는 거야 거울 보고 알았어? 버림받을까봐 여자한테 따라해요 버림받을까봐 벌벌떠는 남자 아기가 납니다 이거 30분씩 하는 거야 그리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이 아기 마음 청산되기 전까지 여자 만나는 거 금지예요 알았지? 사귀면 죽인다 알았어? 절대 안 돼 이상한 여자 데려와 분명히 가해자 데려와 안 돼요? 이 아기 분리되고 내가 아 이제 안태가 이제 괜찮아 사귀어도 돼 이럴 때까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약속 자 복사 다 봤어 오케이 응 오케이 아우 차 차 차 차